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김태효 차장이 미국에 도착을 해서 그런 미국의 도청과 관련된 질문을 받으니까 기자들의 질문을 끊어버리는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 질문할 거면 나는 자리를 떠나겠다. 다른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기자가 미국은 이라고 또 말을 시작을 하니까 다른 주제에 질문해달라고 나는 얘기했다. 그럼 나는 떠나겠다 하고 했거든요. 그 관련해서 미국의 특파원들이 굉장히 지금 김태효 차장이 공식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해요. 우리나라 특파원인가요? 네. 왜냐하면 공항에 나갔던 특파원들의 질문을 두 차례나 끊어버리는 일이 발생을 했고 으름장을 놓고 좀 위협적인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받은 이야기는 특파원들을 중심으로 김태효 차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자 답변을 회피한 만큼 13일로 예정돼 있는 간담회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모였다고 합니다.